오늘 영상을 보시면요 타자 며출로 정말 핵 쉽게 돈 버는 방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은요 전문 지식 전혀 필요 없구요 경험도 전혀 필요 없습니다 믿고 한번 따라오세요 여러분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티셔츠가 얼마나 팔린지 알고 계신가요 갑자기 티셔츠 라고 해서 좀 당황하셨을 건데 뜬금없이 이 티셔츠가 얼마나 팔렸는지 말씀을 드리자면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총 14,969장이 팔렸구요 19달러인데 계산하기 편하게 20달러로 할게요 그리고 환율을 곱해야겠죠 지금 한 1250원 정도 되는 것 같으니까 계산을 해보면 총 3억 7400만원 이 티셔츠 한 장으로 3억 7400만원을 벌었다네요 어마어마하죠 이 티셔츠 만드는 게 어려울까요 여러분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티셔츠를 AI를 활용해서 정말 쉽게 만드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리고자 제가 영상을 제작을 했어요 일단 사람들은 이제 판매가 잘 되려면 사람들이 어떤 강아지 견종을 좋아하는지 알아야겠죠 그래야지 잘 팔릴 테니까요 그럼 챗GPT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챗GPT는 오픈 AI에서 개발한 대화형 인공지능으로 사용자와 주고받는 대화의 질문에 답하도록 설계된 언어모델입니다 말이 어렵죠 그냥 챗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물어보는 질문에 답하도록 설계된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정말 이슈가 많았어요 챗GPT에 대해서 구글에서도 챗GPT에 대응한 인공지능을 출시를 했었는데 조금 부끄러운 일이 있었죠 이 챗GPT는 진짜 요새 이슈거리가 많은데 MBA 미 의사면허 시험까지 통과할 정도로 정말 똑똑한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오늘 저희가 이 티셔츠를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제가 현재 와 있는 곳이 인공지능 챗GPT를 활용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링크는 아래에 있고요 챗GPT에 접속을 하셨다면 채팅창에서 미국이 사랑하는 견종 순위를 5위까지 알려주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나오죠 리트리버, 셰퍼드, 골든 리트리버, 불독, 그리고 비글 제가 애견인이 아니라 맞는지 모르겠는데 가장 인기 있는 견종이라고 합니다 이런 인기 있는 견종을 해야지 애견인들이 많이 구매를 하겠죠 두 번째로 애견인 티셔츠에 들어갈 문구를 5개 작성해 주라고 쳐볼게요 좀 글씨가 긴 것 같네요 짧게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5가지가 나왔네요 잘 팔릴만한 정보를 얻었다면 캔바로 접속을 하세요 캔바는 많이들 아실 텐데요 미리 캔버스와 완전 동일합니다 여러가지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템플릿들을 모아놓은 사이트고요 접속을 하셨다면 여기 상단에 디자인 만들기를 누르시고요 티셔츠라고 쳐볼게요 그럼 티셔츠 템플릿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아까 잘 팔리는 제품을 보자면 약간 빈티지스러운 원에다가 만들었죠 여기 요소에서 레트로 선셋이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래픽에 보시면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이 강아지 뒤에 있는 레트로 선셋 모양들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 하나를 골라주시고요 일단 배경은 저는 검은색으로 할게요 여기 배경은 여기 클릭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요소에서 채찔피트에서 어떤 강아지들이 인기가 있는지 봤었죠 그래서 리트리버 여기 리트리버 조금 모양이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여기 모양이 있네요 리트리버 쳤을 때 아래에 이렇게 이런 모양이 있죠 실루엣을 보여주는 모양이 있죠 이렇게 사이즈를 맞춰주고 가운데로 한 다음 그 다음 문구가 빠졌죠 이제 텍스트를 추가를 해야겠죠 왼쪽 메뉴에서 텍스트를 누르고 제목 추가 그 다음에 채찔피트에서 티셔츠 들어갈 문구를 만들어 달라고 했죠 복사해서 그리고 글씨체가 안 예쁘잖아요 글씨를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 글꼴 고르기를 누르고 여기서 Rustic Printed 라고 검색을 해 보세요 그럼 이렇게 문구가 나옵니다 색깔은 적당한 거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직선으로 하니까 이쁘지가 않잖아요 여기 선택해서 효과에서 곡선을 누르시고 이렇게 글씨체랑 조정을 해주면 이쁜 티셔츠 디자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요소에서 소스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아까처럼 다섯 가지를 계속 만들 수 있겠죠 뭐 개수를 더 만들 수도 있어요 종류를 열 가지를 알려달라고 해서 만들 수도 있고 각각에 대해서 이미지를 다르게 해서 티셔츠를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채찔피트로 뽑은 문구와 견종들로 티셔츠 샘플들을 만들어 봤어요 이게 티셔츠인지 아닌지 실감이 안 나시죠 다 만드셨다면 PNG 파일로 다운로드를 받아주세요 이게 실제로 어떻게 티셔츠로 만들어져야 되는지 저희가 봐야 알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실감이 안 나죠 플레이스 잇이라는 사이트에 가보면 여러분의 만든 디자인을 티셔츠 목업 디자인을 볼 수가 있어요 목업이란 판매 전에 가제품 형태를 미리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거죠 이렇게 플레이스 잇에서 여러분의 디자인을 적용하면 우리 티셔츠가 어떤 모양으로 출력이 돼서 어떻게 판매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린티파이는 본인의 홈페이지와 연결하면 주문이 들어올 경우에 프린티파이에서 알아서 제작을 하고 배송까지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점이 정말 없어요 재고 같은 게 없겠죠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사이트의 종류는 약 세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우커머스, 워드프레스에서 설치할 수 있는 플러그인이죠 그리고 셔피파이, 해외 글로벌 판매를 위한 셔피파이 그리고 SE가 있겠습니다 근데 SE는 현재 한국에서는 본인 매장 개설이 안 되니까요 다른 사이트들을 알아보는 게 좋겠죠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연결만 해주면 프린티파이에서 자동으로 해줍니다 홈페이지를 영어로 만들어야 되니까 좀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책 GPT가 있잖아요 애견 티셔츠 상품 상세 페이지 홍보 글을 작성해줘 라고 타이핑을 해볼게요 그러면 비글 테마 티셔츠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자세하게 나옵니다 여러분이 영어를 안 쳐도 돼요 검색 엔진에 최적화된 그런 글들을 이렇게 적어서 만들어주니까요 여러분은 단지 사진을 추가하거나 그런 부분만 신경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워드프레스 만드는 거는 정말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우커머스 쇼핑몰 만들기라고 검색하면 자세하게 유튜버들이 제작을 해놨으니까요 1시간짜리도 있는데 이런 거 보면 정말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강의를 할 수는 있지만 너무 영상이 지루해지기 때문에 저는 핵심만 여러분에게 전달을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책 GPT AI를 이용해서 티셔츠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방법은 정말 업무 단위도가 매우 쉽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책 GPT가 정확히 알려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을 만한 상품 그런 것들을 뽑아내서 캔바로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캔바에는 다양한 템플릿을 공짜로 제공도 하고 있고 템플릿이 부족하다면 유료 구독 플랜을 사용해서 요소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양한 비즈니스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저는 오늘 티셔츠만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프린트 파이로 머그컵, 가방, 양말, 후드티 등등 정말 많은 것들을 주문 제작형으로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채치 PT가 어떤 인기 있는 제품을 판매해야 될지 알려준다는 것이겠죠 단점으로는 한 가지를 딱 들 수 있겠네요 판매 시 영어 어학 능력이 조금 필요하다는 건데요 하지만 홈페이지를 만들 때도 아까 알려드렸듯이 채치 PT에서 상세 설명이라든지 이런 걸 뽑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채치 PT와 캔바를 이용해서 티셔츠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모든 제품을 주문 제작형으로 판매를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말 쉬우니까요 여러분들 한 번 더 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만 보고 바로 넘어가지 마시고 캔바이 가입해서 판매할 티셔츠 디자인을 만들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시작이 반이라는 거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라도 먼저 시작하는 것이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쉽고 재밌게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하시면 가장 빠르게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와 형제가 되는 그날까지 이상 부의 형제 브라더 TV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런데 제가 그렇게 견자단에 닮았나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